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! 두 번에 맞춰 볼 분들은 온라운드의 교과서 이준호 씨입니다. 네, 방금 먼저 보시고요. 멋있게 하겠습니다. 네, 다수 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그야말로 이준호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. 맞습니다. 이준호가 등장한다 하며 바로 화장자 온라운드에 이렇게 정하죠. 오늘도 레드카펫 분위기 된다고 뜨거운 분위기를 한 살 더해갑니다. 정말 멋지네요. 온라씨가 다시 한번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너무 멋지십니다. 바로 모셔볼까요? 네. 네. 네.